코로나 19 극복과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 대국민 응원 프로젝트인 비대면 2020 코리아 퍼레이드가 시청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오는 26일 오후 5시 CTS 에서 앵콜 방송됩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밤 11시에 3부로 나눠 방송하며 31일 밤 9시 30분에는 1부에서 3부까지 연속으로 방송합니다. 지난 19일에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한 비대면 2020 코리아 퍼레이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행사입니다.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연과 격려,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면서 장장 3시간 가까이 응원과 격려를 전한 비대면 2020 코리아 퍼레이드는 국내 각 지역은 물론 미주와 유럽 등 전 세계 20개 나라 한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